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채리자입니다 이기호씨 한번 달려 보도록 할게요 이기호씨 내용도 아주 좀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삼성전자 투자하려면 저는 그래요 확실하게 열심히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 열정적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영상 들어보면은 저는 그래요 스파르타식으로 하고 싶어 스파르타식으로 300전사 만들려고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투자자들을 양성하고 싶더라구요 한 10년 정도 우리 바짝 해보자 300전사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 만들어 가지고 300전사 한번 모아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눈팅족도 많고 흐지부지하고 뭐 투자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발만 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뭐 한 150명 날리고 또 날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결국 딱 100명 만들어요 100명 이젠 이제는 100명 만들어 놨는데 이 100명도 쭉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보면 또 눈팅족도 있고 도대체 투자를 하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뭐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약간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많아 보니까 결국은 내가 볼 때는 한 50명 정도 소수정예로 남지 않겠나 예상이 들어요 소수정예 또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은 그냥 빨리빨리 퇴출 시켜버려요 퇴출 시켜버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똘똘 뭉쳐 가지고 삼성전사를 만들어야 돼 삼성전사 삼성전사를 만들어 가지고 10년까지 가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살아남지 뭐 대충대충 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장기투자 말이 장기투자지 엄청 힘든 거에요 뭐 장투가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살아남자 없어요 지금 3개월 정도 버티다가 도망가서 부지기 쓰고 태반이야 처음에는 삼성전자 언론 이랬는데 막 나오다 보니까 이슈가 되던가 그때는 막 붐이었지 하락장 한 1,2년 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별의별 부류들도 많아요 뭐 천회장 욕한함도 있고 많은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용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그 멘탈 관리와 그 확신과 열정과 사랑이 없는 거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슨 투자가 되겠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끈끈한 사랑 그 사랑에는 그 신의가 바탕이야 신의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의리도 없고 뭐 양아치도 아니고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딱 내가 할 수 있다면 의리 약속 그런게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좀 약해요 우유부단 하고 그렇게 못 믿어오니까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거 빨리 종목 알아봐서 하든지 아예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주식 투자 안했으면 좋겠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다가 우리 지금 보니까 요즘 뭐 부품 때문에 난리에요 부품 왜 부품 때문에 난리냐 요즘은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어 어디가 싼 부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의 그 전자 산업을 이끄는 우리 삼성전자 애플 애플이 현재 연이어서 지금 중국의 부품사 그 제품 채택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왜 생뚱나신 소리냐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중국산 품질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어요 여기다도 가격 경쟁력이 막강해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애플도 중국 부품사를 쓸 수 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보기술 IT 기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 전망이 쏟아지는데 삼성과 애플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서 중국산을 적극적으로 가져다 쓸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전자업계에 보니까 삼성은 이달 공개하는 폴더블이죠 스마트폰 갤럭시 Z4죠 이 Z4 시리즈 이 배터리 공급사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의 ATL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했고 그동안 삼성은 폴더블폰 배터리 초도 물량을 삼성 SDI에서 공급받아 했는데 러시아 오프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지 물류난에 따라서 공급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LG 엔솔 뭐 ATL 제품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ATL 그 선정에는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적용했다 그런 후문이 있고 삼성은 ATL은 과거 갤럭시 노트7 바라우스 사태 때 거래가 끊긴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삼성은 중저가 A하고 M 시리즈에는 ATL 배터리 공급을 재결했어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1 제품 시리즈에도 ATL 배터리를 탑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일정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의 중국 부품 사용은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에서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워치 6 그리고 차기 플래그십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중국의 BOE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올레드 패널이 탑재될 것 같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최근에 삼성은 갤럭시 6용 올레드 패널 견적 요청서를 중국 BOE하고 CSOT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보냈습니다 견적 요청서에는 납품가하고 공급량이 포함되는데 이달 10일 공개되는 갤럭시 5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되는 것 같고요 삼성은 저가 모델이 이어서 중급 이상의 스마트폰에도 중국 디스플레이 탑재 비중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갤럭시 M 시리즈에는 BOE하고 CSOT의 올레드 패널을 약간 시범 적용을 해서 갤럭시 A 시리즈에도 두 회사와는 손을 잡을 것 같아요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잡았네요 보니까 특히 BOE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 같아요 BOE BOE라는 회사가 참 무서운 회사야 엄청 성장속도가 빨라요 이 BOE는 지난해 하반기 갤럭시 M52에 올레드를 공급을 했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올레드 공급서로 처음 이름을 올렸고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파이하고 플립5 이쪽하고 S23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된 올레드 패널도 BOE 제품이 유력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BOE는 애플 아이폰 14하고 기본 6.1인치 모델에 쓰일 패널도 지난달부터 시향산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달부터 본격 양산하는데 이 BOE가 애플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은 아이폰 13 기본형이죠 그리고 동일한 좋은 다결정 실리콘 기반의 6.1인치 올레드 패널 패널이라는데 하여튼 정확한 공급량은 전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애플의 선택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삼성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런 애플 물량이 BOE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애플에서 애플은 지금껏 BOE 패널을 구형 아이폰에 사용하는 일종의 리퍼용으로 리퍼용으로 활용했는데 지난 2월에 BOE가 무단으로 애플의 박막 트랜지스터 회로 배송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다 보니까 애플과의 패널 공급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BOE는 애플 본사로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해당 사건에서 적극 해명을 한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BOE는 저렴한 단가를 강점으로 해가지고 애플 공약에 성공을 합니다 그 BOE의 공급망 합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애플은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이온 패널 공급선 다변화 전력을 더 강화할 것 같아요 그 BOE가 합류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애플로부터 추가적인 공급 단가 인하 압박을 받겠죠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냐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용이 좀 길어서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어서 3교시 뵙도록 할게요 3교시 뵙도록 합류하여 3교시 뵙도록 뵙도록 4교시 뵙도록